15.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왔죠? 네! 그래서 거기서 붙여서 버디를 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이미정과 홍정민 같은 조에서 플레이를 펼치는 이 두 선수가 내리막 경사에 이것도 못가요, 두 번에. 네, 어렵죠? 경사가 굉장히 심해요. 보시면 타이탄 어드레스가 보이죠. 우선 하체 이동이 많이 없고 턴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왼쪽 어깨 보세요. 완전히 돌아갑니다. 임팩트 하는 순간 하체 이동을 하면서 보시면 정확하게 임팩트 순간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왼팔과 왼 다리가 일직선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좋은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상당히 좋죠. 임팩트 순간의 클럽 샤프트하고도 왼팔이 일직선이 되네요.